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천사소녀네티 코스튬을 입고 왔어요 가발은 그냥 제 머리로 했는데 오늘 가져온 건 천사소녀네티 클루 합작 세인트코롱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클루에서 제 인스타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제 코스튬이랑 천사소녀네티 요술봉 두개를 대여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대여를 해드렸고 제 의상은 클루에서 판매방송하기 전에 판매방송을 알리는 홍보사진을 찍기 위한 의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식 그리퍼 히도님께서 이 의상을 입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상 사진은 클루 공식 오피셜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아쉽게도 제 후기에는 그 분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 동영상에는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상을 빌려드리고 협찬드린 보상으로 클루에서 이제 제품을 보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세인트코롱을 신청을 했어요 세인트코롱을 보내주셔서 그 후기를 조금 동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초대장 이벤트가 있었어요 인스타에서 근데 저는 아쉽게도 초대장을 받지 못했는데 요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다행히 소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티가 항상 일하러 가기 전에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예고장이죠 예고장 그래서 수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목걸이는 넣어서 보내주셨구요 그 다음에 세인트코롱 받침대라 하죠 요렇게 상자에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자도 예쁘지 않나요? 저 지금 이거 오픈하고 찍으려고 놔뒀던 건데 이거 상자도 너무 예뻐가지고 저 이거 상자로 그냥 보관하려고 그래요 다른 제품도 되게 예쁜게 많았어요 목걸이, 반지, 귀걸이는 제가 귀를 안 뚫어서 그런데 유독 이게 눈이 갔던 게 원작에 너무 충실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받고 싶었는데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백 안에는 요렇게 요렇게 짜자잔 짜자잔 이게 이번 공식 클루앤 천사소년의 티 케이스죠 열어보면 짜잔 아이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요렇게 들어있어요 열어보면 태그가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나요? 아무튼 태그가 이렇게 있고 목걸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잡히나요 상자도 한번 열어볼게요 상자도 한번 열어볼게요 상자 아 테이핑 까기도 너무 아까워요 지금 깔 땐 과감하게 안돼 벌써 벗겨졌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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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쩡 안타깝습니다 울었어요 응 어쩔 수 없어 자 숙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빠바바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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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뽑으면 되나요 이거 짜자자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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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짠 짜잔 짜자잔 연구 button 저기 그랬는데 그립 방송에서 보니까 여기도 열리더라고요 아 아니다 이거는 곰절미님 방송에서 봤어요 이렇게 열리는 거 여기 안에다가도 뭔가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은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묵직해요 아 이 아래에다가 받침을 하는 건가 봐요 요런 게 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받침에다가 요렇게 착장을 시키겠습니다 네 착장시켰고요 목걸이를 일단 착장해서 올려볼게요 지금 뭐가 없어가지고 어떡해 진짜 너무 예뻐 여기 저는 이게 안 눕기를 원했는데 안 눕지는 않나 봐요 이게 고정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해본 결과 저는 이게 딱 서지는 않아요 서지는 않고 그냥 요렇게 눕는 정도? 눕는 정도로만 지금 세팅이 되거든요 저는 아예 딱 이거를 세우고 싶었었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 어찌했든 정말 영롱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청하기 너무 잘했어요 의상과 요술봉과 세인트코롱까지 삼형제 어떠신가요? 가발까지 썼으면 더 좀 천사소년 네티 느낌이 났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집에서 할 때는 가발 쓰는 거는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거 세인트코롱 신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천사소년 네티 코스튬을 교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촬영 소송으로 쓰기 진짜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씨 넘어갔어 그래서 이거를 좀 신청했던 것도 있어요 너무 원작 충실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크기도 그렇고요 무게감도 무게감이고 갇힘 때까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목걸이를 한 번 또 해봐야겠죠? 시작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보이고 있나요? 요런 식으로 지금 딱 걸리는데 정말 예쁘죠? 영롱해요 반짝반짝 이게 뒷면에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글씨 새겨져 있어요 지난번에 히도님이 이 그립에서 보여주셨었는데 아 이거 정말 예쁘네요 네티 팬분들이셨으면 다른 액세서리도 진짜 예뻐요 그 이번에 14K 나온 것도 정말 예쁘고 은제품도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하시기 되게 좋던데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천사소년 네티에 빠지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이거 세인트코롱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뻐요 이 무게감이 상당히 상당해요 이게 일반 목걸이보다 팬던트 했다는 느낌이 딱 와요 되게 묵직하고 크기도 이 정도면 되게 커요 지금 제 엄지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잖아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인트코롱 받침대까지 같이 있다는 점 이 점 꼭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고전왕구 모으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천사소년 네티 이게 지금 다시 제작이 되지 않잖아요 왕구 쪽에서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클루에서도 이거를 계속 제작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서도 같이 왔어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주셨는데요 교복 모습 편신 모습 교복 편신 이렇게 해서 스윈트코롱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예쁘게 입어서 사진 찍어주신 희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옷이 이 천사소년 네티 공식 콜라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클루 그 홍보 팀장님 담당하시는 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천사소년 네티을 좋아하셔 가지고 클루에서 이 콜라보를 해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게끔 뽐뿌 넣어주신 응원해주신 고전 왕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암튼 이렇게 해서 오늘 후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